럭킹, 이색적인 걷기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럭킹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운동으로 원래 군사훈련에서 유래한 운동 방식입니다. 군인들은 훈련 중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 행군하면서 체력을 강화하는데 이 방법을 일상적인 피트니스 활동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럭킹입니다. 최근에는 럭킹이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럭킹은 무게가 실린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걷기 운동과 달리 배낭에 추가된 무게로 인해 걷는 동안 심장박동수가 상승하고 근육 사용이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 등과 허리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이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럭킹의 강도는 배낭의 무게와 걷는 속도 그리고 지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체력 수준에 맞게 맞춤형 운동이 가능합니다. 럭킹의 장점 1. 심장 건강 개선 럭킹은 유산소 운동의 일종으로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걸으면 걷기의 효과가 배가 되어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칼로리 소모도 늘어납니다. 2. 근력 강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과정에서 다리, 엉덩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하며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관절에 무리가 덜하다 러닝과 비교했을 때 럭킹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입니다. 뛰는 대신 걷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체력과 지구력 향상 럭킹은 꾸준히 하면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배낭을 메고 장시간 이동하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 럭킹은 특별한 장소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트레이를 걷거나 도심에서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무게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운동입니다. 럭킹을 시작하는 방법 1. 적절한 무게 선택 럭킹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체중의 10%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로 시작하면 근육 피로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당한 거리와 속도 처음에는 2km 정도로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걷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낭의 착용 방법 배낭이 몸에 잘 맞고 무게가 균형있게 분배되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어깨끈과 허리끈을 잘 조정하여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낭을 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양한 지형에서의 훈련 평지에서 시작해 산길이나 언덕 같은 다양한 지형을 걸으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를 걷는 것은 럭킹의 강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럭킹의 주의사항 럭킹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지만 무게를 잘못 설정하거나 배낭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리한 거리나 속도로 시작할 경우 근육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모래주머니 차고 걷기에 놀라운 근육 증강 덕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운동은 하체 근육 전반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추가된 무게로 인해 일반적인 걷기보다 더 많은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하체 근육들이 더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발달하는 주요 근육 그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아리 근육 비복근과 가자미근 종아리는 걷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발을 들어 올리고 내딛는 동안 활성화됩니다.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면 종아리에 더 큰 저항이 가해짐으로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발목과 발을 사용하는 모든 동작에서 힘을 더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복근은 종아리의 표면에 위치한 두꺼운 근육으로 무릎을 굽힐 때 발목을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같은 동작에서 이 근육은 발을 들어 올릴 때 힘을 관리합니다. 가자미근은 비복근 아래에 위치한 깊은 근육으로 주로 발목을 아래로 당기는 데 관여합니다. 모래주머니가 추가되면 가자미근도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종아리 전체의 근력을 강화합니다. 2. 대퇴사두근 앞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앞으로 뻗는 동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모래주머니로 인해 무게가 더해지면 이 근육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의 강화는 걷기뿐만 아니라 계단 오르기, 달리기, 점프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3. 햄스트링 뒤더벅지 근육 햄스트링은 대퇴사두근과 반대되는 허벅지 뒤쪽의 근육으로 다리를 뒤로 차는 동작에 주로 관여합니다. 걷는 동안 발을 뒤로 밀어내는 힘을 제공하는 햄스트링은 발목에 추가된 모래주머니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다리의 유연성과 안정성 또한 개선되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엉덩이 근육 등근 엉덩이 근육 특히 대근은 다리를 앞으로 뻗고 뒤로 차는 동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에 무게를 추가하면 엉덩이 근육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며 이는 둥근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둥근은 하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운동은 엉덩이의 근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발목과 발바닥 근육 모래주머니로 인해 발목 주변 근육과 발바닥 근육도 함께 강화됩니다. 발목은 움직일 때마다 체중을 지탱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발목 근육의 강화를 통해 발목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이 운동을 통해 더 강화되면 발이 전체적인 힘과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6.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운동은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도 활성화시킵니다. 걷는 동안 무게가 발목에 추가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기 위해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근과 허리 근육이 함께 단련되며 전체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7. 심혈관 기능 향상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걷는 것은 단순히 근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추가된 무게로 인해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심장박동수와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이는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꾸준히 이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운동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주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며 발목과 발바닥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과 심혈관 기능도 함께 향상시키는 다목적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신체 전반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이틀에 한 번이 적당하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주요 목표라면 일주일에 3번이 운동, 즉 이틀에 한 번 운동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운동 빈도는 근육이 적절히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근육 회복 및 성장 주기, 근육 성장은 비대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력 훈련을 할 때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몸이 수리 과정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위성 세포와 여러 성장 인자들이 손상된 근섬유를 수리하고 강화하여 근섬유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은 근육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때 최적화되며 통상적으로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틀에 한 번이 운동은 자연적인 회복 및 성장 주기와 잘 맞습니다. 과훈련의 위험, 매일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하면 과훈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감 증가, 성능 저하, 부상 위험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매일 근력 훈련을 하면 근육 파열 등의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양 지원, 근육 성장에는 영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운동 성능과 근육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운동 후에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회복을 돕고 근육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체 1훈련의 이점, 이틀에 한 번 운동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근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운동의 지루함을 줄이고 장기간 운동 계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육 성장을 원한다면 운동의 질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근육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경우 엉덩이와 허벅지에 근육이 현저하게 빠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근육은 30세 전후와 비교해 65세에는 약 25에서 35%, 80세에는 40% 이상 감소하면서 근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방치하기 쉬운데 근력을 유지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국내 65세 이상 남녀 56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체내 근육의 양과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근육 감소가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배 높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도하고 있는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이 근감소증이다. 노쇠는 고령 인구에서는 암보다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노쇠 노인의 3년 후 사망률은 정상 노인보다 78% 높다는 보고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운동과 함께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은 중장년 및 노년층에 특히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빨리 진행된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난청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난청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회복되기 힘들어 예방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너희는 청각 이상이 생길 확률이 56% 높았다. 근육 회복에 좋은 3가지 음식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스피닝 같은 짧고 강한 운동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이 늘면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선급함으로 근육에 과도한 무리를 주며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은 주로 넓적다리, 어깨, 허리, 종아리 등에 흔히 발생합니다. 질환의 중증도는 매우 다양해 심한 경우 발열, 빈맥, 구역, 구토와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분 및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신 분들이나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일수록 근육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근육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단백질 단백질에는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근육통을 예방하고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닭가슴살, 달걀인자, 콩 등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2. 생강 생강은 통증을 제거하는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근육통 등의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생강에 알싸하고 매운맛을 나게 해주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병원성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살균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해 도움이 됩니다. 3. 바나나 비타민 b6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바나나는 운동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운동 전후로 바나나를 섭취하면 단시간 내에 원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므로 운동량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단,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바나나를 섭취 후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한계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